기술의 나라 체코는 한국의 앞선 원전 기술력을 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현저히 작으면서도 안전하기까지 한 미래에너지원, SMR입니다. SMR은 작고 안전하기 때문에 도시 인근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혁신형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보통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처럼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메워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SMR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SMR은 수요가 변화할 때 공급이 일정하도록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기술과 장치를 우리 ISMR에 집어넣는 것이 저희 설계의 목표입니다. 한국의 혁신형 SMR, 즉 ISMR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중대 사고 발생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이 특징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도 적고 한 번 운전하면 멈추기 어려운 기존 원전과 달리 탄력 운전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미래의 혁신적 발전입니다. 한국의 ISMR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미래 도시를 수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일명 스마트 넷제로 시티. 여기서 잠깐 넷제로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개념이죠. 스마트 넷제로 시티는 한국의 IT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한 도시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이것의 중심의 미래에너지원은 한국의 혁신형 SMR이 있습니다. 어때요? 신세계가 멀지 않은 것 같죠?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교양곡 신세계로부터를 발표하며 세상을 놀래킵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문화적 신세계를 이끌고 있죠. 한국 문화의 힘은 전 세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전 세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네요. 아름다운 프라하의 주말. 이곳은 프라하 중심에 있는 한 클럽입니다. 이곳에서 반가운 노래가 들리네요. 프라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케이팝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명 케이데이. 이 행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는데요. 벌써 8년째. 문화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녹여줄 힘이 되어주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지난 밤 케이데이 행사에서 만난 샌디씨네요. 케이팝의 성장은 팬이었던 샌디씨를 유럽의 케이팝 리더로 발돋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모습을 더하세요. 저는 대부분의 조직이지만, executive, 작가살이시라고 부모자로, 청소년인 프로젝트와 핸드워스. 한국인플루엔터입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제가 제일 첫 K-pop DJ 한국에서 네데데데데로서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인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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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인플로서로 그 영향력이 전 유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샌디씨에게 한국문화 홍보를 부탁할 정도죠. 한국인플로서 한국인플로서 2011년에 한국인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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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한국인플로서